콩국수 우와 양머라 이거 오늘은 봉가와서 엄마라 이거 콩국수 끓여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의장군 힘내라 봉의장군 봉의장군 건강을 오래 잘자 봉의장군 콩국수용 콩까루 미숫가루처럼 풀리는건데 소금이 소금 소금 이거 만 하고 몇살만夕 productive 네 чуть 라멘 라멘 찍으신거 이렇게 어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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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정라리를 채워 그러므로 하나 손 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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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봄가와서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냉콩국수 했습니다 이거 오이소박 그리고 맨산문김치 요 콩국수는 요즘에 뭐 식판용으로 가루 물에 타서 찬물에 부어서 그냥 희석만 하면 바로 이렇게 그냥 면 삶아서 놓고 오이만 올려도 계란이라 이렇게 해도 간편하게 라면처럼 드실 수도 있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콩이가 도움 안되서 노변이랑 몸이 안좋아서 에어컨이랑 선풍기 좀 틀고 먹겠습니다 이제 신고본 소금 조골이 콩국수에 뭐 설탕을 넣냐 소금을 넣냐 많이 하는데 저는 소금을 넣습니다 와 양보라 이거 양이 이거 한 11인분에 이상 됩니다 많습니다 양이 참기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소금 이건 토케이예요 맛있다. 먹으러 배고파 이벤토를라 이 정도는 할까 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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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맵네. 콩국수 진짜 다 먹었다. 면 진짜 다 먹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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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